오늘은 람무스 할 겁니다 람무스 진짜 오랜만에 한다 진짜 람무스 개재미는데 룬은 옅당으로 들어주고요 올상관룬의 출감룬입니다 특성은 옅당으로 들어주습니다 참둥 들었어요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못해줘 아니 채팅창에 이런게 엄청 많은데 방송만 하면은 막 이런얘기들이 막 엄청나와요 내가 이래서 방송하기 싫은 이유야 방게임 하나 끝나면은 한천명정도 보고있었다가 막 게임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막 이런말해 어? 300명 나갔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 200명 나갔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걱정하지마 괜찮아 신경을 써 나가든 말든 나가든 말든 뭔상관이야 대체 나갈수도 있지 아 진짜 애들이 그렇게 내 시청자 쓰여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내 시청자야 괜찮아 들어오고 싶을때도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가고 싶을때도 맘대로 나가도 돼 괜찮아 이 유튜버는 무료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그러고 야 일단 사려요 지금은 싸우면 안돼 양 한대 때렸어 이득 쓰읍 한대 때리면 이득 괜찮아요 아차피 이제 안쏠거기 때문에 한대라도 때려넘면은 좋은대라고 봤는데 야 ㅋ 미드 간다 뭐러면 이득이길래 콩 이득 개이득 봤죠 한 대 더 때려 ό호우ulle 다음에 킬뿍 나온다 푸셔나 먹어주고 진짜 죽risk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놈 사이 아니냐 우리사이 그놈 사이 설렜네 던지는 줄 알고 설렜데 괜찮아요 이거 진짜로 괜찮아 왜 괜찮은지는 여러분들이 알거에요 뭔 개소리야 나는 모르겠어 지금 내가 제일 약할 때야 나 강해지면은 나도 나를 모른다 아 아 아 민연 좀 잘 좀 먹어 봐 이건 먹을거야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이 새끼 아 천둥 터트렸어 야 어디서 TMS을 가져와 아 뒤쳤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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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는 말을 몰라 아르마딜로니까 이해해줍시다 아르마딜로는 원래 먹으라는 말을 잘 몰라요 어 어 어 뭐지 어 샌 뭐지 개꿀 야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흰사실뿐인다 막 으아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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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땅 땅 땅 그라면 돼 안돼 그라면 돼 안돼 그라면 돼 안돼 이쪽으로 와봐 오 이 새끼야 천둥이야 나 천둥이야 후 다음에 킬각이에요 자 쉔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나무아비 잡을 환세음보살 아멘 다 내가 먹었구나 야 이제 이거 나왔다 딜을 한번 보자 일로와봐 존나 차이가 없네 아 마법력은 높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trav 으하의이하이 환또이zn 길어야지 스 그냥 라이벅 밀고stell게요 envision 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아! 당황! xu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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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feat! 아이씨 to- 안보르기니가 문젠있네. 그niej있죠. timely 우선은 티아맬까지 많이 sno 의사구인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ört libro 아들랑 휴 니 마신지 3 유럽 신라 게 한번 놀아볼까 신나게 신나게 한번 쉐에에에에엣 오오오오오 깜짝아 깜짝아 오꺼냐? 와봐. 오꺼? 오꺼야? 오꺼야? 와봐. 그래. 슈 맞혀봐. 이쿠 맞혀봐. 이쿠 맞혀봐. 아 진짜. 그거를 못 맞추면 어느 듯하냐. 슈! 맞혀봐. 그래.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야지. 어. 야. 야. 아 야. 집니다. 슈! 이예이이이히 에이힛 나 안갈건데 거기 그게? 이래여 오? 이거 아니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케아 유아마이 거야 스윙 지 Ref 이거에 수다 이것까지 아주 좋아 아주 완벽해 이템트리 아주 칭찬해 자 또 합시다 지금부터 태리해 이른상태가 나도좋아 하지마지마 아아앙앙 먹지말지 탕나물래 어? 아우 아니 천명이 뭐든 백명이 뭐든 시청자의 질이 중요한거지 시청자 수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한거에요 시청자 수는 진짜로 그냥 별로 안중요해 그냥 내가 조금 자극성 있는거 하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게 되어있어요 단지 그 정해진 시청자한테 얼마나 많은 그 그 쾌락과 만족감을 주냐가 중요한거죠 여러분들 아 이겼네요 역시 맘담하면서 딱 순한 말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거 봐 아 아 3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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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주일만 방송에서 한명은 안봐요 방송이 재미있으면은 방송이 재미없으니까 한명뿐지 인정? 인정?